교통정책 명절만 되면 반복되는 교통정책 도로 위에 차가 많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공사 중일 때 혹은 도로가 갑자기 좁아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이 원인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간혹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이 막힐 때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원인 불명의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다름 아닌 정상적으로 달리는 차들의 리듬을 깨는 몇몇 운전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군 복무 시절 행군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길게 줄을 서서 행군을 할 때 앞사람이 조금만 속도를 달리해도 뒷사람은 엄청 천천히 걷거나 혹은 달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로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몇 대의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거나 다른 차로 추월을 방해하면 그 영향이 빠르게 뒤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 충격파 효과라고 합니다 충격파 효과가 계속해서 파급되면 정체와 혼잡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론의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과속도 물론 위험한 일이지만 규정의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속도를 줄이면 안 그래도 정체된 도로를 더욱 꽉 막히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고객님은 이번 명절에 어디로 가세요? 뭐 고향으로 가야죠 고향으로 운전을 왜 해? 이제 언제부턴가 2시간 이상 운전하면 머리가 흩둥이 나고 다리 힘이 풀리고 그래서 2시간 이상 운전을 안해요 안돼 어쩔 수 없어 우리 김용수 PD도 이제 한의 한의 가봐요 안된다니까 저는 아직도 괜찮아요 아이 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건 뭐 하냐 말은 좋아한다 그러지 마 다 알고 있어 자 명절 기성 귀경길 전쟁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이나 중국에서는 설날을 춘절이라고 하는데 중국 춘절 풍경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죠 기본적으로 춘절과 노동절 휴일이 7일이나 드는데 이것도 성에 안 차는지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춘절 전후로 휴가를 써서 길게는 한 달씩 쉬기도 한다는데요 이때 최소 11억 이상의 중국인들이 민족의 대이동을 펼칩니다 그 모습이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고향 가는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두 달 전부터 기차역마다 둘이 길게 늘어서는 건 물론이고요 설날 전후 중국 전역의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때문에 춘절 무렵 40일간 중국의 철도국, 교통부, 항공부 이런 곳에서는 교통특별성 대책을 마련하기도 한다네요 유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베트남 역시 설날 고향 가는 길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베트남에서는 1년 내내 벌어서 설 때 다 쓴다 이런 속담이 있을 만큼 비용이 엄청 드는데 예를 들어 호치민에서 하노이인 기차요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가려는데 이건 베트남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자 초임이 6만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 베트남 서민들은 값비싼 기차 대신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일명 죄수 후송차라 불리는 베트남 귀성 버스 열악한 시설도 시설 1원이와 시속 50km 이하로 달리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려면 최소 2, 3일은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 노하우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에는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보험이죠 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동승자에게 운전자를 넘겼다가 사고 발생했다면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까지 금전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수시간씩 운전할 수도 없는 노하우시죠 그럴 경우에는 보험회사마다 마련해 놓은 명절 특약 운전자 확대 단기 특약을 가입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마다 특약 명칭이나 가입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일간 가입할 경우 비용이 만 원 안팎이라고 하니까 명절 대비 운전자 확대 단기 특약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운전자 확대 단기 특약의 효력 발생 시점은 가입 당일 밤 24시 이후니까 출발하기 꼭 하루 전에 신청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특약을 가입해서라도 번갈아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장창 10시간 이상씩 혼자 운전하는 분들 쏟아지는 잠 때문에 고충 이만저만이 아니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2시간을 운전하면 사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는데 2시간에 한 번꼴로 10분 이상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휘터를 너무 강하게 틀어놓으면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졸음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조금 춥더라도 휘터는 약하게 틀도록 하고요 장거리 운전 전에 졸음을 유발하는 멀미약, 감기약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 노하우 참을 수 없는 갓길주행의 유혹을 참아내는 것도 있죠 한 보험회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절 도로 위 가장 꼴불견이 끼어들기 갓길주행 운전자가 꼽힌다고 합니다 남들 다 막히는 도로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만 얌체처럼 갓길로 쌩쌩 달리는 운전자 마음 같아선 한 대 쥐어박고 싶죠 그런데 갓길 운전,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엄중한 처벌 때문이라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한 판례로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갓길 운전하다가 적발된 운전자가 있었는데요 갓길 운전한 것도 모자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는 바람에 괘씹죄까지 더해져 구류 3일이라는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날도 추운데 구류 3일 슬픕니다 보통 범칙금을 몰고 다니는 데 비해서 구류 3일이라 얼마나 얄미웠으면 그랬을까요 정말 그분은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날이 엄청 밀리는 거예요 급변이 지금 터진다 아 그 요령이 있어요 그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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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손가락에서 한 3cm 정도 되는 요기 요기 계속 눌러줍니다 요기 계속 눌러주면 그래 아니죠 급힉.. ㅋㅋㅋ 장 운동이 아주 뭐 앞서 док 다음은 고향 가는 길, 미리미리 다운받아 놓으면 좋은 유용한 교통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교통 어플리케이션.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통앱, 고속도로 교통정보가 있는데 전국 고속도로 40개 구간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상황지도 정보, 노선별 소통 정보, 구간별 CCTV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주행 중인 고속도로의 교통속보를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유소 위치와 가격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유용한 앱,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소 정보 앱도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휴게소, 주유소, 충전소, 졸업심터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휴게소별 베스트 음식과 편의시설, 추천 서비스와 추천 조경 등 운전자 구매에 맞는 휴게소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 미리 다운받아 놓으면 좋은 앱도 있는데요. 바로 교통사고 긴급출동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이롱부터 긴급출동 서비스, 각 보험회사 정화번호 등의 정보는 물론이고, 사고 발생 때 형사처벌과 벌점, 범칙금 조회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기관 검색 및 응급의료정보 연결, 증상별 응급처치 유력, 독극물 정보 등을 동영상과 문자로 알려주는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도 있고요. 그 밖에도 장시간 차 안에서 지루해할 아이들에게 좋은 각종 애니메이션을 부제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앱을 비롯해서 제사 순서와 차례상 차리는 법, 가족의 호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미리미리 다운받아 놓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 일가족 기사들 보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일단 명절 때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시민이 있냐면 명절 때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정체가 되다가 풀렸을 때입니다. 정체가 되다가 풀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상심리가 생겨요. 내가 지금 2시간 걸려서 갈 거리를 밀려서 1시간을 더 왔으니까 그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속도를 더 내요. 그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서로 막 경쟁적으로 과속을 하게 되거든요. 이 때 한 번 부딪히거나 사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사고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